지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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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효 봉방 지효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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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삼촌 수영장에서 보고 처음 보는구나 수영장에 보고 키가 이렇게 컸냐 터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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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지효야 지효 지효야 터널이 터널이 지효야 모모랑 류현이랑 같이 춤 춰 노래하고 노래 틀어주세요 뭐 틀어줘 이액소 뭔데 어떻게 틀어 터널이 저 은근히 얘도 왜 이래 하긴 며칠 며칠 토마토 다 본다니 네가 펜을 보고 연습했지 맨날 얘 잘하네 지효야, 아버지 뭐하지 뭐? 아, 귀여워 야, 너네, 구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? 어? 더 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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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박아. 이렇게, 형. 아니, 머리 안 했어. 아이, 깜짝했잖아. 누나! 야, 누나도 여기서 한 번 떨어졌어. 아니, 머리 말고요. 괜찮아? 괜찮아? 네. 뭐 있어? 마사지 해주세요. 마사지. 이제 그만 해맞고. 마사지. 야, 조심해야지. 마사지. 네. 남자들끼리 이렇게 둘이 여행 갈 때하고 태일아 갈 때하고 틀리네 얘가, 행동이. 큰일 났네. 니안이가 재밌게 놀고. 어. 니안이가 지워 좀 잘 좀 부탁해. 안녕. 제가 혹시 모르는 거 있거나 그러면 전화 드릴게요. 네네네.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네네. 네, 네네. 안녕히 가세요. 여기 어디 가지? 할 수 있다. 뭐야? 이거 못 봐. 진짜? 가자. 오케이. 니는 베스트 프렌드이다. 그치? 베스트 프렌드. 예. 오, 예. 예. 기다려. 우와! 우와! 지효야, 거기서 친구들 되게 많아.